어떤 분야에 일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그냥 금융회사 다니고 있어요. 아직 1년 안 됐어요. 1년 안 됐어요? 한 어느 정도? 9개월. 9개월 정도? 이 회사에 소속됐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보통은 이렇게 뭔가 출입증? 맞아요. 이렇게 찍고 들어갈 때. 손님께 안 돼. 좁은 취업문을 뚫고 얻은 사원증.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이제 겨우 문 하나 열었다는군요. 예전에는 그냥 빨리 일하고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결혼도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목표를 하나를 달성했으니까 그냥 다음 단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다들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다 열심히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. 또 가정도 먹여살리고 그런 점이 다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. 친구랑 맛있게 먹으세요. 인생의 남은 관문도 무사히 통과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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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